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낯을 가려 가지고 설명회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동차반이라는 게 2차 시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1차는 다 학교 하신 거예요 어 잘하셨네요 올해 1차 시험이 좀 뭐 행소법이 어렵고 해가지고 합격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하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우선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총 잘 아실 거에요 아마 내 과목을 봐요 내 과목을 보는데 실질적으로도 내 과목인데 과목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학 1부가 있고 회계학 2부가 있고 세법학 1부가 있고 세법학 2부가 있어요 그래서 각 100점씩이에요 100점씩 그리고 1부에는 재무 회계가 있어요 요게 60점 나오고요 원가 회계가 있어요 다 주관식이에요 요게 40점 나와요 그리고 2부는 세무 회계에요 그래서 요게 100점인 거고 세법학은 각 100점이에요 각 100점 근데 이제 세법을 배우니까 세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세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기법이라고 있어요 2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기법이 100점은 20점인데 다른 세목에도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요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이 30점 나와요 다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이 또 30점 나와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하셨던 것들이에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 1차 공부할 때 했는데 난이도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 세가지는 주로 판례 있죠 판례 판례가 많이 나와요 실제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난이도는 좀 많이 달라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특히 처음에 공부할 때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증세를 배워요 상속 증여세법 상증세는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20점이에요 판례가 나올 때도 있고 주요 법령 법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한 반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가면은 소비세 분야가 나와요 부가세 부가치세법이 한 35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세 중에 처음 배우게 되는 게 개별 소비세 이게 또 20점 나와요 처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가 나와요 지방세 이것도 20점인데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특법 이게 또 20점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은 일단은 처음 배우는 게 좀 많아요 처음 배우는 게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게 세법학이 주로 많고 요게 처음 배우는 거 요고 요고 그래서 8개의 세목 중에서 4개는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외워서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 양이 일단 많아요 벌써 이제 암담한 표정을 짓는데 그렇게 암담할 거 없어요 다 못해요 다 못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하셔도 되긴 돼요 점수는 어디서 많이 받아야 되냐면 일단은 이게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재무에게랑 원가에게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연령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원가에게는 좀 어린 친구도 조금 더 잘하는 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원가에게 이런 게 좀 난이도가 회계사 시험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기를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 거고 세무에게는 여러분들 1차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요것도 난이도는 좀 높아져요 세법학은 이제 막 처음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2차를 처음 한다 뭐 전에 이렇게 선행으로 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수업만 쫓아오기도 사실은 되게 버거운 거예요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전에 한 번이라도 해봤다가 조금 수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객관식을 하잖아요 객관식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객관식 공부를 하실 때 계산 문제를 거의 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이에요 고통 여기부터 다 고통이에요 여기도 조금 고통인데 회계학은 좀 덜 고통이야 여기서부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자료가 많은데 나는 짧은 자료인 객관식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욕밖에 안 나와요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좋는데 첫 번째는 한 100일이 있단 말이에요 100일 100일 동안에 이걸 완벽하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한 번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시간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물리적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더 이상의 욕심도 필요 없고 욕심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돼요 일단은 어떤 과목이든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복습하는 거예요 범위를 늘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아서 100일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법학으로 오면 좀 괜찮냐 이건 이제 사례 같은 게 있고 글로 쓴단 말이에요 썰 푸는 거예요 야불이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요즘 세대는 글을 써본 적이 또 별로 없어요 카톡 이외에는 글다운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카톡은 다 반말이기 때문에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좀 막막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동차반의 목적이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1 목적은 이게 돼야 돼요 완주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 세무사 시험이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1차 시험이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2차 3차 4차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이유가 1차 때 계산문제조차 거의 풀지 않고 말 문제 위주로 합격한 친구들은 완주가 첫 번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1순위가 완주에요 완주 완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 수업 같은 거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가 동차반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무조건 대신 정확하게 맞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못 맞춰도 점수는 나와요 물론 회계학 쪽은 좀 정확하게 맞춰야지 점수가 되긴 하는데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거 위주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어차피 점수가 회계학 60점대 세법학 50점대 이러면 간당간당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다 어렵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완주에요 완주 사실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포기하면 그 다음이 어려워요 혹시라도 1차 이번에 동차 안 되더라도 위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힘들어요 그때 안 돼요 또 이게 완주에요 그래야지 이 중에 나중에 완주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완주를 하고 나서 2차 때 좀 수월한 거예요 유예할 때 진짜 유예를 한다라면 그래서 합격이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합격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냥 마음을 조금 편하게 완주의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근데 근데 만약에 내가 내가 전에 1차 공부할 때 2차도 좀 했었다 그런 분들은 해드리는 거 수업 때 하는 거 이외에도 조금 더 보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조건 완주에다 목적을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회계학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건데 다 많이 풀어보면 되는데 1,2부에 공통점은 있을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제 풀어준다는 문제를 풀어주면 시청각 자료인 거예요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 저러구나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혼자서 하면 못해요 중요한 건 복습인데 이게 또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배운 것 중에 선생님이 별표치 주거나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일단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혼자서 반드시 풀어봐야지 맞추는 거예요 해설을 보고 맞추는 건 맞춘 게 아니에요 혼자서 반드시 풀어보고 틀린 거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나네요 틀린 것만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인 것 같고 세포파학 1, 2부 있죠 1, 2부 이건 여러분 100이라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100점이라고 하면 100점은 못 맞아요 이게 주관식 논술형이기 때문에 0점도 아니에요 뭐라도 쓰면 돼요 뭐라도 뭐라도 쓰면은 30점은 맞아요 진짜로 진짜 헛소리 써도 30점은 맞아요 헛소리 써도 30점은 안 되니까 진짜로 근데 진짜 잘 써요 한 60점 맞아요 이 이상 맞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이 바운드리에 있어요 바운드리에 그렇죠? 근데 얘들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은 여기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좀 덜 했는데 꽈락이 많아요 꽈락이 40점 밑이면 꽈락이잖아요 이게 방향성을 못 잡으면 완전 꽈락이에요 그럼 동차 때 어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어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냐 이렇게 늘 의구심을 갖고 하는데요 그런 거 안 가져도 돼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쓰는 수준은 비슷해요 제가 수업 때 암기를 다른 분들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해요 현저하게 남겨야 되는 것들을 좀 쳐드리는데 뭐 보통 한 열 개를 대부분 학원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한 개 두 개밖에 얘기 안 해요 대신 그거는 좀 정확하게 뭐 토시 하나 틀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정확하게 외우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쓰는 법을 조금 배우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 60일 정도는 쓰는 법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뭐 내용을 알아야 쓰는 거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라고 뭘 알아야 쓰는 거니까 일단 내용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용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쓰는 거는 GS를 한다든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처음 시험 봤는데 잘 못 봤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안 돼 있어요 시간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보강돼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완주가 중요해요 완주 완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동체반에서 두 번째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사전에도 질문하신 게 이번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1차를 불합격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본반을 들어야 할까요 동체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회계하고 세법 있잖아요 세법 이번 시험에 50점을 못 맞았으면 무조건 기본반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기본 혼자서 공부해도 되고 50점을 못 맞았으면 50점이 안 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50점 넘는 사람만 들어오시면 완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합격하신 분 중에서 회계세포에 50점 안 되는 분들은 긴장을 받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회계세포에 좀 안 되면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는 이게 무슨 나라 말인가 이게 이럴 수가 나도 공부 다 해봤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양이 일단 압박이 크니까 이게 뭐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양 압박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1차 때부터 공부하셨던 행소, 재정학 이런 거는 2차는 없어요 2차는 오로지 회계세법이에요 이거 완주를 하시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세법학을 할 테니까 세법학은 암기 부담이 제일 큰 거 같은데 암기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자기 글을 써야 되는데요 자기가 글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답안지 제가 나눠드리는데 그 답안지 나눠드리는 거를 좀 흉내를 내셔도 되고 짧게 짧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짧게 짧게 쓰시면 꽈락 안 나와요 작년에도 보면 꽈락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동차반 해도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들은 일단은 공부의 양이 좀 많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완주를 하기 위해서 부담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사실 세법을 잘하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기본서를 많이 보신 게 제일 중요해요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약서 위주로 공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네요 대단히 위험하네요 세법 기본서 있잖아요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노란색 그 책인데 그거를 평소에 많이 본 사람이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찾아볼 그 책조차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기본서를 사셔가지고 모르는 걸 찾아보는 게 원래 법점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래야 이제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되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2차 시험은 여러분 백지에 쓰는 거예요 백지에 물어본 걸 백지에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백지에다 쓴다는 건 아무런 뭐 덧댈 게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있는 그대로 그대로 오롯이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게 큰 바운드는 말씀을 드리고 세법하게 여러분들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데 고통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즐겁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즐겁게 어떤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저는 나이도 많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부를 이번에 시험이 떨어졌는데 공부를 관둬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되면 공부는 계속하면 붙어요 나는 하라고 추천하고 싶은데 나이 나이가 너무 많으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던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아니면 계속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전 뭐 특별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흥미가 있고 그래서 나이가 뭐 30대 초반 이하면 뭐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공부에 흥미가 있고 그리고 절실함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으면 하시면 돼요 세 가지 다 있으면 좋고요 두 가지만 있어도 해도 돼요 세무사는 이제 세법을 잘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얘들을 잘 못하면 또 못해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균형 균형 잡혀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 2차 연습서에 있는 거 너무 많이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걸 계속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동차하면 유해생들은 뭐 저런 것도 아는데 나는 저런 거 모르니까 힘들겠지 이런 생각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오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대단한 문제가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래도 몇 명은 맞지 않아요 아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합격할 사람들이고 뭐 700명 뽑는다면 100명 200명은 진짜 뭐 어떤 식으로 나와도 잘하는 거고 나머지 안에서 이제 경쟁하는 거라고 하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질문 있어요 질문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GS 과정 때 아 요 때요 GS 할 때 최신 판례 최신 판례의 정의가 이제 뭐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법은 세법학 판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최근 5년 이내 판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해마다 다른데 어떤 해는 시험 보는 전주에 나온 거 판례를 내는 해도 있어요 가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5년 안에 판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GS 할 때는 동차반 할 때는 이 5년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제가 유해반 할 때는 새로운 문제를 좀 더 최근 거를 많이 내는 편이고 동차반 할 때는 좀 더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작년 판례 재작년보다 3년 전 거 4년 전 거 더 많이 나와요 근데 8문제 중에서 판례가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모든 학원이 아는데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개런티를 하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판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결국은 법리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얼마나 잘 구슬려서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고 진짜 유명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건 오히려 쓸 때 진짜 정교하게 쓰는 게 또 힘이 들어요 그게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GS 동차반 GS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그리고 그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뽑아서 문제를 내니까 최신 판례 위주 하는 거는 수업되는 일단 기본강의 수업되는 판례를 대부분 해요 중요한 판례는 다 해요 중요한 판례는 다 하고 그렇지만 최신 판례 중에서 하는 건 판례세법 수업 때 조금 더 하고요 모의고사 때 하고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거 위주로 할 거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세법 파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8개 중에서 조특법은 제가 지지난 주에 찍은 게 있어요 학생들 분들 데리고 요거는 우리 정규 시간에 하진 않아요 조특법은 조특법은 온라인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학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료 강의로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는 셀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강의씩 들으세요 한 스물두 강의 이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 네 번 정도 듣잖아요 네 번 저녁에 하나씩 들으세요 그냥 조특법이 조특법이 주제가 100개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거 시험도 아니고 옛날 그냥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제비뽑기에요 제비뽑기 그래서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 조특법 수업하면서 제가 별표 치거든요 요거는 중요한 주제다 그게 한 3, 40개 정도 되거든요 동차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리스크 걸고 그거 할래요 하셔도 돼요 확률은 되게 높아요 이해하시겠죠 별표 친 거 안에서는 대부분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닌 건 어쩔 수 없어요 유예생들은 꼭 해야 되는 거고 동차생이라는 건 결국 줄여서 중요한 거 위주로 간다라면 거기서 한 번은 다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별표 친 거 위주로 암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할 양은 요게 제일 많아요 조특법하고 개별소비세 있잖아요 요게 암기할 양이 제일 많아요 큰 법리가 없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업 때 우리가 유예반 하면 보통 32번 정도 해요 32번, 33번 요 정도 하는데 동차반은 스물 몇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주제 위주로 할 거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유예반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동차반 훨씬 더 많이 해요 이 정도면 중요한 거 위주로 수업 실강을 할 거고 그리고 온라인 올리는 거 온라인 유예반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 같고 대신에 온라인 올릴 때 올리더라도 그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최소한 봐야 된다라는 건 제가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예 때는 판례 교재에 있는 거 다 설명드리거든요 동차 때는 몇 개 위주로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100일 안에 이걸 다 한 번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24시간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두 시간만 하면 머리가 막 멈추고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더 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에 한 11시까지 공부한다고 치면 그 시간 동안 머리가 늘 팽팽한 것도 아니잖아요 잘 안분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실강을 듣는다면 이게 수업시간이 하루에 막 8시간씩 계속 있단 말이에요 저녁에 복습하고 이러려면 팍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다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주거식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개는 포기하더라도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몇 개는 포기하더라도 한 60점대 50점대를 깔아서 커트라인에서 2, 3점 그게 딱 그게 합격할 수 있는 동차의 길이에요 대신 그렇게 완주하고 나면 유예 때 진짜 수월하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 이거 아예 안 하고서는 야 이거 내년에 그냥 내년부터 시작하자 이러면 되게 힘들어요 시험장에 올림픽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약간의 운을 얹어가지고 가시는 거라고 봐야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얘기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동참할 때 교재는 없어도 교재가 올 초에 나왔단 말이에요 고사에 있는 중요한 것 중 몇 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소개는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현재 유예 2기를 듣는 학생은 GS를 가야 할까요 유예 3기를 가야 할까요 유예하는 친구들은 유예하시면 돼요 동차 GS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유예반 계속 하시면 돼요 동차 하시는 친구들은 동차 GS 하시면 돼요 자기 레벨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작년에 1차 떨어지고 유예 강의를 들었습니다 올해 1차 합격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아 작년 유예 강의를 들었으니까 올해 동차 반을 듣는 게 좋냐 유예 반을 듣는 게 좋냐 뭐 이거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과목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자기가 아는 정도의 레벨에 따라서 회계학은 잘한다면 유예 반을 하시면 되고 잘 못한다면 동차 반 하셔야 되고 각 과목별로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종합반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차피 종합반 실강이 동차 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에 맞게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전체를 패키지보다는 각 과목별로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세법학 공부는 처음인데 3개월간 어떤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할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 계단 때 하니까 그거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3개월 동안에 처음 두 달 있죠 두 달 3개월 동안 두 달 동안은 그냥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거예요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도 이제 쥐에서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잘 못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하면서 배우는 거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글 쓰는 것도 올라가요 진짜 기적처럼 올라가요 기적처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적처럼 올라가요 여러분들 1차 시험 볼 때도 기적처럼 능력이 피치가 시험 보는 날은 올라가지 않아요? 아닌가 봐요? 어쨌든 기적처럼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세법학 진짜 공부가 처음이라도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는 안 드려요 쉬운 건 아닌데 어려워도 그냥 너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하기가 싫거든요 하기가 싫으면 하루 이틀 놓치고 나면 일주일이 되고 시험 날짜가 오는 거거든요 하기 싫지 않게끔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 나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GS의 문제라도 하나도 못 써도요 그냥 쓰세요 그냥 그냥 뭐라도 쓰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내용 내용 그리고 법리 두 번째는 GS 할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괴를 설명드리는데 그게 통일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쟁점을 쓰세요 판례를 쓰세요 법령을 쓰세요 결혼을 쓰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개런티합니다 진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처음에 제가 세법하였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쓰니까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고민하는데 압도적으로 점수 높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들한테 들어봐도 합격한 친구들한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린 변호사 시험이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은 문제 사례 하나 주고 물음이 하나가 50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쓰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렇죠 변호사 시험에 세법학 문제 있거든요 진짜 쉬워요 법전 다 주고 쓰는 거예요 그 세법을 잘 모르는데 꿰 수 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에 세법학은 난이도 훨씬 높아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의 되게 깊은 논리 깊은 쟁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학설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하나의 뭐 없어요 물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5점짜리도 있고 1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7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다양해요 하나의 물음에서 두 개 물어보기도 하고 세 개 물어보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음에 맞게 쓰는 거예요 물음에 물음에 맞게 쓴다는 건 출제자가 물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쓰는 방법이 따로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쓰는 방법이 물음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 써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제가 나오고 거기서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 뭐가 나오면 무슨 예를 들어서 신의성실이 나오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걸 써 왜 뒤를 안 돌아봐요 물음을 봐야지 물음을 안 보고 뭘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법학은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고 물어보는 거 쓰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GS 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중하고 안 적중하고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했던 게 많이 나와서 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 지금 몇 해 동안 했을 때 가장 합격률이 높았을 때는 누구도 모르는 판례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합격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제 수강생은 그게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결론 모르고 아무도 못했을 때 어떻게 쓰는 방식 물음에 따라서 쓰는 게 연습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학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왜 우리 원전 선생님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데처럼 무슨 문제가 나면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쓰세요 얘기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저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보시면 알아요 물음이 너무 다양한데 단순하게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처분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에 쓰는 방법이 있겠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세요 처음에 왜 왜 생각하라고 그러지 생각을 해야지 답을 쓰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야지 생각하는 연습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외워서 난 쓸래 그럼 점수가 맨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는 나와요 그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많은 노력을 품고 거기선 점수가 났지만 여기서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아서 실제 그래요 실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커트라인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얘 70점, 70점, 40점, 40점 맞아도 붙어요 이제는 안 돼요 여기서 한 100점 이상 맞아주지 못하면 두 개 합쳐서 점수가 커트라인 막 56, 57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 확실히 70점을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50점 때 후반이면 여기서 70, 80점 맞고 여기서 40점 맞아야지 50점 때 후반 나올 거 아니에요 1점 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50점 두 개 못 넘으면 동차라도 쉽지가 않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70점, 80점 맞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힘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유해반중이 진짜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동차 하실 때는 물어보는 거 내가 아는 내용 그걸 잘 접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뭐 쓰는 툴 그런 거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단언컨대 없어요 여러분이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물음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5년 치 놓고 물음만 쭉 읽어보세요 이게 쓰는 방식이 있겠는지 존재하겠는지 그거조차 생각을 못 한다면 그거는 기본적인 지금 나중에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합격했어도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진짜 개런트예요 뭐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각자의 역량이 필요해요 각자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도 자기 혼자 연습 안 하고 맨날 눈으로 풀면 점수 안 나와요 자기 손으로 푸는 게 중요하고 여기는 많이 들으시고 쓰는 거보다도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쓰는 거 연습하셔도 돼요 너무 처음부터 내가 잘 써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쓰 어차피 넣은 게 비슷하네요 글쓰기가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글 많이 보시고 아 여기서 이제 세법의 맛 법리 이런 게 알게 돼요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 그게 이제 알게 되면 합격을 하는 거고 몰라도 합격해요 여러분들 심지어 너무 쪼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완주 이것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무조건 선생님 100%의 성공은 아닐지라도 90%의 성공은 돼요 합격하면 100%가 있지만 학교 못 하더라도 완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동차반의 제일 큰 문제는 스트레스예요 나 이거 할 수 있나 못하면 어때요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생각을 가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합격을 해야지 이게 효율적인 건 아닌 거예요 끝까지 한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이것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도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나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이 생각은 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완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드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하세요 채점이요 아 세법학은 제가 채점 안 해요 제가 채점 안 하고 대신 대학 교수님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알바생이 채점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써도 그게 뭐 키워드에서 점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로 실제 점수하고 매우 유사해요 에버리지 자기가 쳐본 사람이 누구나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모의고사 때 평균 점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닌 사람 바이어스가 생긴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 그날의 컨디션이지만 대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여러분 처음 보면 다 꽈락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꽈락 안 맞는 사람은 약간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 채점해요 제가 현실적으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거 아니에요 우편반 같은 거 시간 안 맞으면 제가 우편반 전체 세트 가지고 한 번씩은 해요 그럼 이제 저도 가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삽질로 하나 알아야지 또 수업 때 반영을 하고 해서 이렇게 고민 보는데 여러분들 채점은 공정해요 그리고 실제 저희 세무사 합격한 친구 그런 친구 하지 않아요 다 진짜로 이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채점하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맞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 점수가 높은데 다른 데 가서 점수가 낮게 나와도 합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알바해서 뭐 이런 거 없고 진짜로 채점해요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대신 바로 나오진 않고요 한 일주일 걸려요 왜냐하면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우편반 있잖아요 우편반으로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채점 똑같이 해요 인강으로 하셔도 모의고사 이런 거는 우편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고 채점 똑같이 하면 돼요 자기가 책만 안 보고 쓰시면 돼요 자기 셀프로 시간 재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끝까지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도 다 지점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법학 할 때 처음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쟤 보면은 아 나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써봐야 소용없는데 이 생각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내가 몇 년 해보니까 이렇게 써봐야 소용없는데 쓰지 말자 내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단계예요 그게 쌓여서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지금까지 된 게 오늘 하루 아침에 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하루 아침에 되는 건 무슨 뭐 로또 이런 거 빼고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공부라는 건 더더욱 그래요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도 있지만 인생에도 운이 많이 따르고 사업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만큼은 운이 조금 덜 따르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선택법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평균 부족으로 1차가 떨어졌는데 올해 2차 공부를 아예 안 하고 1차 공부만 다시 듣는 건 효율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상세법이 50점 미만이면 기본반을 무조건 들으세요 아니면 기본반을 수강 안 해도 혼자 공부해도 되거든요 예제 혼자 풀고 그렇게 기본을 충분히 한 다음에 2차를 가을 넘어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안 되신 분들 그러면 선택법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겠지만 회계세법이 높았다 하면 또 된단 말이에요 회계세법이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도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뭐 하루 특강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제가 그게 자신이 없어서 잘 못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세포팍 답안지 쓴 거 보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답안지 복사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물음에 맞게 그대로 쓰고 딱 16페이지 안에서 들어가게끔 제가 다 글을 써요 책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쓰냐면 그게 가장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데 그걸 보고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친구인데 저하고 똑같이 쓴다면 그건 또 내가 자괴감이 들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력과 업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근데 기초가 없는데 계속 안 되는 걸 가지고 하시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객관식 계산 문제 한 4,500 문제를 진짜 자기가 주관식처럼 풀 수 있을 때 그때 주관식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저거 어려운데 저걸 해야지 쉬운 것도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좀 다른 거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최상의 문제부터 풀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사측 현상이죠 우리 미분적분하고 이런 거 아니죠 어려운 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무에게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답을 하나 내기 위해서는 보통 지식이 10개 정도 필요해요 10개 근데 내가 10개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마지막 하나 때문에 세무에게는 떨어지는 건데 나는 지금 10개 중에서 못 푸는 게 보통 그래 세무에게를 예를 들면 10개를 알아야지 이걸 답을 내는데 하나, 두 개를 몰라서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밑에 그 하나, 두 개가 밑에 하나, 두 개밖에 몰라 그런 상태에서는 들어봐야 자괴감만 드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5개, 6개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세무에게 하시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50점 정도는 돼야지 그게 5개, 6개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됐을 때 듣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법학도 처음에 들으면 세법개론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완전 딴 나라는 얘기지 그게 그거 들으면 이거 더 잘 알겠지 아니라니까요 기초를 알고 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후배들 있고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교과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안 그런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이런 질문이네요 기본서 4번 봤고 여기에 예제만 풀어봤고 세무에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문제 수준이 비슷할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객관식에서 계산 문제를 거의 다 맞춘다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객관식에서 계산 문제를 거의 못 풀고 말 문제 위주로 풀었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식 같은 거 우리 학원에서 우리들 할 때 계산 문제 많이 푸는 이유가 그걸 이번에 못 맞추더라도 합격은 하더라도 세무 얘기를 하려면 기초 토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풀어보신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수업 듣고 풀이 방법 배우신 다음에 혼자 스스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많이 안 풀어도 돼요 혼자 푼 문제 개수대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의 해설을 보고 100문제 푸는 것보다 내 스스로 풀고 10문제 풀고 틀려보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네 네 네 기출이요? 아 기출 문제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건 크게 도움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출 강의를 찍어놓고 했는데 항상 동차반 할 때 동차반 완강한 다음에 보시는 게 좋다 근데 대충 보는 건 괜찮아요 물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느껴보는 거니까 그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어떻게 물음을 내는지 정도는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게 뭐 외워서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나중에 기출 문제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갔거든요 기출 문제 세법화가 나온 거 다시 안 나오니까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같은 법리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해제 5년 동안 해제라는 단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매년 나와요 매년 세목만 달라가면서 하는 거에요 법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열심히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보셔도 돼요 출력해서 산인공 같은데 출력 있잖아요 대충 보는 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처음에 자기가 출력해서 한 5개 년치 출력해서 묶어가지고 뭐 쉴 때나 뭐 이럴 때 밥 먹을 때나 한 번씩 쭉 보고서 느껴보는 거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하는 게 좋겠죠 동차반도 저는 판랜세법 들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기출 문제 들을까요? 질문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기출 문제 강의 듣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글 써야 되는 거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기출 문제로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시간이 모자라면 4년 정도 이 정도만 보셔도 아주 돈 돼요 3년 4년만 보셔도 여러분들 글 쓸 때 많이 도움 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부가 된 다음에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공부가 좀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처음부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연습하는 거 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질문 있나요? 시간이 1시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저도 30분이 두려웠는데 봐봐요 또 하다 보면 가잖아요 시간이 그쵸? 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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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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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